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임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그리고 현직 검사 1명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이날 오후에 충격적인 폭로라고 말하고 김 씨 편지에 적힌 접대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서 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검찰은 라임 사태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은 없었는지 수억 원대 로비를 받은 검사장 출신 유력 야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봉현 씨는 지난 8일 지난해 7월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줄 돈 5천만 원을 이강세 씨에게 건넸다고 했는데 이날 로비 의혹 화살을 도련히 야당과 검찰을 향해 돌린 것입니다. 김 씨가 오늘 이렇게 옥중에서 서신을 통해서 밝혔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작 냄새가 매우 많이 나 보입니다. 공작 냄새. 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이날 일부 언론에게 보낸 A4 용지 5장짜리 편지에서 라임 펀드 관련 우리은행장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쯤 A 변호사의 소개로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청담동 룸사롱에서 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고 그 중 한 명은 실제 라임 수사팀에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올해 A 변호사가 찾아와서 서울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매일 수사 상황이 실제 내 앞에서 대검에 직보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수사 상황이 김봉현 앞에서 대검에게 직보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봉현이가 주장한 야권 정치인과 검사 로비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 여부를 가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김봉현이가 주장하고 있는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아주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수사 상황이 매일 내 앞에서 대검에 보고됐다는 진술과 관련해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상황은 모아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지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피의자 앞에서 어떤 검사가 수사 상황을 보고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관계자는 김봉현 주장대로 실시간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왜 강기정 수수에게 5천만 원 수수 의혹은 보고가 안 됐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줬다 하는 김봉현의 주장에 대해서는 왜 보고가 안 됐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서울 남부지검 라인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다 끝났다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김봉현 진술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책임자에 있던 송삼현 전 서울 남부지검장은 모두 처음 뜨던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남부지검과 얘기 다 끝났다고 했는데 남부지검장은 처음 뜨던 얘기다. 김봉현은 이날 편지 곳곳에서 윤석열 사단 검찰개혁 같은 말을 많이 썼는데 김봉현의 지인도 김봉현이 여권 로비 의혹을 말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게 뜬금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주변에서는 여당 논평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 검찰개혁 이런 것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을 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다. 그렇다면 김봉현이가 자기 말로 쓴 것인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관계에 있는 이런 편지인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김봉현이가 주장했다고 하는 이런 편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주질주질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세하게는 잘 볼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내용이 제가 읽어드린 기사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 라임 미공개 사건 발생 2019년 6월 라임 사건 발생 이런 식으로 하고 본인이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메모 이게 갑자기 이제 오늘 튀어나오면서 일제히 이 기사를 KBS는 톱으로 다뤘고 새꼭지로 다뤘습니다. 톱으로 MBC는 일본의 호쿠시마 원전수 관련된 그 다음 꼭지로 이걸 다뤘습니다. 두 번째 꼭지인가 해서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뉴스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KBS와 MBC가 이 뉴스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를 통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로비 대상자가 야당도 있고 또 현직 검찰도 있다 하고 지금 갑자기 김봉은이가 말의 꼬리를 확 바꾼 겁니다. 그러자 이게 지금 편지에 등장하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단어가 이상하고 그다음에 매일 대검에 보고한다는 것도 수상하고 그리고 남부지검과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남부지검의 지검장은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거론된 윤석열 사장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는 정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나 금품수수 의혹 그리고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짜맞추기 회유수사 의혹 등을 감찰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로 이런 편지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추미애 쪽에서 지금 이것을 조사하겠다 감찰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끈에 대해서 지금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봉현 김종민 변호사는 이게 이날 오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론적으로 검은유착 검은유착이라고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검은유착과 유사한 김봉현과 또 다른 누군가의 공장 냄새가 물씬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 냄새가 물씬 난다. 신민성이 극히 의심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날 서울고금국감이 있고 20일 날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대대적인 공세로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보인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조선일보가 밤늦게 지금 기사를 써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들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다. 언제든지 대기업이나 정관계 고의 인사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들이 호시탐탐 반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룬사랑에 가서 술도 먹고 얻어먹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처신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 특히 고의직이나 특수부 검사들은 스스로를 어항 속에 든 금붕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누군가가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각별히 주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봉현 폭로 문건의 진위는 어느 쪽이든 100% 장담할 수 없다. 정말 썩은 검사와 수사관이 있어서 문건 내용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희대의 사기꾼답게 본인 잘못을 철저히 부인하고 은폐하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사와 재판 진행 중인 이런 것을 공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라임 펀드 사건의 본인은 1조 6천억 원 권력형 게이트 사기 사건이고 그 주범이 김봉현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장 냄새가 물씬 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논글을 썼죠. 왜 공장 냄새가 난다는 거. 이걸 봐서는 저는 지금 옥중 서신인 같은 형태로 나온 게 얼마 전에 기억에도 생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을 받았다. 한신공령의 한만호 대표로부터. 그런데 이 한만호가 감옥에 서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이라고 해서 검찰의 회의에서 내가 자백을 한 것이다. 그렇게 메모를 써놨고 한만호는 이미 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망록이 전에도 있었고 그걸 비망록을 전제로 해서 재판을 다 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의 비망록이 일반성도 없고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한명숙이가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 다 받고 살고 오는데 갑자기 한만호의 비망록이 있다고 하면서 한명숙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게 뉴스타파 또 KBS 등에서 일제히 방송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거와 아주 유사한 경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봉현이가 지금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개입되어 있는 이런 일파만법 허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주라고 지시했다. 보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기정이가 아주 자신감 있게 나는 받지 않았다 하면서 김봉현에 대해서 정면으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갑자기 진술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아닌 야권과 현재 검사들도 돈을 받았다 하면서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공작 냄새가 물신 풍기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문재인 여권들에 있어서 이런 분위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선거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댓글 조작 의혹 이미 다 수사해서 지금 드루킹은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자기 아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과 그리고 울산경찰청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말하자면 이런 공작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그런 정권이고 지금 이 사건도 갑자기 가다가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이걸 갑자기 급반전시키는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여기에 공작 훨씬 풍긴다. 공작 성의 물론 수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마치 아주 감옥에서 진술했다는 이 내용을 교과서처럼 성경처럼 이렇게 적어가지고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아직 검정을 그치지 않는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아주 위험에 빠져있는 청와대와 그리고 여권을 구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공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이 검찰들은 이 문제를 즉각 수사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